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쥐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쥐띠 여러분들 3월달 3월달에 잠깐 해가 솟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렸는지 궁금합니다. 또 운기가 이렇게 좋아질 때는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간혹. 운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운기가 좋을 때는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박자를 잘 맞춰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월달 6월달을 보니까요.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목욕 재개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손이랑 발턱도 좀 자르고 그렇죠. 빗질도 좀 하고 그런 운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애군 액댐을 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금점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인연적인 부분 내가 안 좋은 거 싹 털어내고 하반기부터는 좋게 나가기 위해서 한번 거쳐가는 가독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 약간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은 동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긍정성 있게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움츠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9살이 되는 병자생 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이 먼저 뽑아볼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일단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성공이다. 근데 지금 옮길 때 이 오방이는 굉장히 긍정성 있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이빨을 뽑을 때도 조금씩 뽑으면 아프잖아요. 한 방에 싹 뽑는 그런 겁니다. 한 방에 아픔이 다가온다. 시련이 다가오지만 자 6월달에는 빠르게 극복할 때 오방이를 뽑아보니까 짠! 오 그러네요. 굉장히 빠르게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입 뺄 때는 빨리 빼는 게 나아요.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힘들고 곧 있는 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딱 좋은 오방이를 뽑았습니다. 자 일단은 금전적인 소식을 보니까 이제 5월달 6월달에 좀 나갈 금전이 좀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 대신 바로 뭔가 행제수도 같이 드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먼저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고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금전의 액댐은 꼭 필요하겠다. 그래도 약간의 행제수는 따른다. 그래서 복권이라든지 당첨운이라든지 내가 지금 코인, 주식 이런 거 하는 게 소액이 오른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특히나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5월달 6월달에 특히나 5월달 중반쯤에 크게 아플 영향이 좀 있습니다. 무살 기운을 가진다든지 아무튼 몸을 좀 뭔가 치게 되는 근태에 출퇴근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사가 생길 수도 있지만 6월달에 금방 회복해서 내가 뭔가 다시 여행을 간다든지 또 출장을 간다든지 너 언제 그렇게 아팠냐 하듯이 활발하게 돌아다닌다 하시니까 이것 또한 좀 좋은 소식이겠다라고 사료가 되고요.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인덕의 운에 있어가지고 기통수 맞을 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연애를 하시고 있는 분들 내 주변에 지인분들, 친구들한테 내가 조금 아쉬운 소리 결별을 하게 된다거나 손절을 하게 된다거나 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된다거나 이런 소식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더 좋은 인연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갈무리 하셔서 또 6월달 좋은 출발 하실 수 있는 준비가 기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1살이 되는 갑자생 짓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볼게요. 자, 5월달에 어떨까요? 짠! 아우, 역시나! 아픈 리는 어떻게 해? 한방에 뽑는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여기 어떻게 될까 보니까 짠! 어우, 야! 굉장히 좋습니다. 한방에 뽑고 한방에 치료받는다. 금전에 있어서는요.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빚에 후덜후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래도 새로운 기회가 올라가게 된다. 새로운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빚이 많았던 분들은 개인회생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좀 어려웠던 분들은 하던 장사를 줬고 새로운 빚살을 가지신다든지 이런 가도기의 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유행적인 부분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개인적인 촉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탄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건강수에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는 타이밍입니다. 뭐, 안 먹던 비타민도 챙겨보고 뭐, TV 홈쇼핑 같은데 뭐, 루테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건강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사이에 있어서는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고독수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실망할 일 내가 사람들 사이에 좀 뭔가 구설수가 도는 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보낼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잡아 나가면서 고독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생각하시고 5월달, 6월달 잘 될 자식일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3살이 되는 임자생 짓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달은 어떨까요? 짠! 어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똑같은 오방기가 나오는지 누워보면 짜고 하는 것처럼 아픈 이빨 한 발에 뽑는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6월달 보니까 아하, 조금 회복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다. 그래도 일단은 5월달에 모든 애군을 싹 하고 6월달부터 천천히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긍정성 있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깨지는 돈 일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래요. 뭔가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집에 냉장고가 고장난다든지 TV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휴대폰을 액정이 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지갑이 구멍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누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던 금전이 좀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미리 미리 조금 쌈짓도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사료가 되고요. 특히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원래 아팠던 곳에 재발의 소식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지방간이 좀 있고요. 하지정맥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리가 좀 때때로 절일 때가 많고 간이 좀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 컨디션에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지병적인 부분이 좀 악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잘 챙겨 나가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인연의 우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주변에서 돈을 좀 빌려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막힘수가 있을 때는 주변에서 또 사업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나 지인들의 가족들의 가까운 분들의 도움이 많이 높아진다 하니까 이렇게 더 따뜻한 두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5세가 되는 경자생 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5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짠! 아호! 일단은 5월달 괜찮게 시작한다. 다른 분들은 아픈 일을 한 방에 뽑는다 했는데 일단 이빨이 바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6월달은 어떻게 될지 보니까 아하 오 괜찮네요. 자 우리 경자생 지띠 여러분들은 이빨 안 뽑아서 된답니다. 굉장히 좋은 운기 속에서 5월달 6월달 지나갈 수가 있고 근데 또 액땜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뭐 큰 애군 액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간제수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경찰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요런데 가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관련된 일상 있으신 분들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하고 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상생활의 활력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하고요. 해보지 않았던 곳에도 많이 가보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활기찬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 합니다. 그리고 인덕의 운도 좋은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건 내가 예전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희도식이 많이 들린다 하시니까 내가 조금 근심 걱정 있다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지띠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온기를 살펴봤습니다. 오 애군의 때밀 나갈 일이 있겠다. 아프니는 한 방에 뽑아야 된다. 한 방에 다 뽑은 것 같아요. 65세 지띠는 안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를 또 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면은 또 잠을 자고 씻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죠.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단 일사들 꾸준히 하시면서 잘 대체만 해나가셔도 기분을 하는 게 아닐까 타료가 됩니다. 자, 내 두려움은 또 7월달 8월달 더 좋은 온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